안녕하세요 디디의 브이로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곡 트레킹을 갈 거예요 먼저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은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름에 바다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국은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계곡으로도 많이 놀러가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오랜만에 시원한 계곡으로 피서를 가서 여러분들께 여름의 계곡 모습도 보여드리고 한국의 트레킹 에티켓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계곡에서 먹을 복숭아를 준비하고 있네요 It's packing time!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거나 금방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스팩을 챙겨주면 좋아요 저는 시원한 얼음물과 복숭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갑자기 과자가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과자도 챙겼고요 또 여름에는 선크림을 계속 덧발라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선크림도 꼭 챙겨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수건, 갈아입을 옷, 쓰레기 담아서 버릴 봉지 마지막으로 돗자리까지 챙겼는데요 돗자리는 이렇게 생겼고 사실 이번 여행에서는 쓰지 않았어요 이게 은근히 엄청 무거웠습니다 저는 살이 타는 게 싫어서 얇은 외투도 챙겼고 또 이렇게 햇빛 가릴 모자도 썼는데 이게 엄마 모자라서 아줌마 감성이 느껴지죠 이렇게까지 해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가는 계곡은 서울에 있는 계곡이라서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이렇게 도시 속에서도 금방 자연을 보러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도착했어요 여러분 오늘 갈 계곡은 수락산에 있는 벼궁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도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다들 한번 와봤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름이라서 매미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길에서 복숭아를 파는 트럭을 만났는데 복숭아 너무 귀엽죠 복숭아의 계절 여름입니다 산속으로 들어오자마자 마법같이 시원해지면서 계곡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계곡에서 노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돗자리 깔고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조금 더 올라가 봤어요 여기서 트레킹 에티켓 첫 번째 한국은 우측 통행 오른쪽으로 걸어다니면 됩니다 계곡에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쉽게 올 수 있는 곳이라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아저씨가 차차 주무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텐트도 치고 놀고 있어요 내가 보드게임 같은 것도 가져와서 하나 봐요 지금 어느 계곡 아래에서 놀지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꽤 걸었어요 한 10분? 걸었는데 아주 좋아요 어디 앉지? 꽤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어서 잠깐 발을 담그려고 멈췄어요 너무 시원해 물이 너무 시원했어요 진짜 들어가자마자 더위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천벙천벙 또 돌아가고 싶어요 계곡은 물이 맑아서 저렇게 물고기 친구들을 항상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컵으로 물고기를 잡는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도전해봤습니다 안타깝지만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오니까 사람도 많이 없고 더 시원한 자리가 있어서 드디어 자리를 잡고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싸운 복숭아를 먹었어요 진짜 지상 낙원 천국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에티켓 팁입니다 이렇게 도시락 용기를 집에서 가져오면 쓰레기도 생기지 않고 그대로 집에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일회용품보다는 도시락 통을 챙겨오는 게 더 편합니다 사실 저는 더운 걸 잘 견디고 추운 거를 싫어해요 이날도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계곡물이 저한테는 너무 차갑더라고요 여름에 계곡에 오시면 정말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계곡으로 오세요 자 지금부터 내려갈 건데 저희가 먹은 것들을 정리하고 산에 보시면 저렇게 곳곳에 쓰레기가 있어요 누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셨나 봐요 혹시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로깅은 줍다 라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까우프 그리고 조깅을 합친 단어인데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액티비티를 의미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이 플로깅 운동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플로깅을 쓰레기 줍깅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줍깅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에 온 김에 쓰레기 줍깅을 좀 하면서 내려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까 챙겨온 비닐에 내려오는 길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주었어요 영어로는 플로깅, 한국어로는 쓰레기 줍깅 시원한 쉼터를 주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기가 만든 쓰레기만이라도 꼭 들고 내려와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사실 살면서 일회용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잘 챙겨서 내려가서 분리수거 잘하면 됩니다 여긴 이제 더 없다 이렇게 산 아래에 쓰레기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챙겨뒀다가 여기서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뭐 먹지? 쌈을 흘렸으니까 몸보신 요리를 먹어봅시다 짜잔 오늘의 메뉴는 대표 스테미나 요리 장어구이입니다 장어를 먹으면 이게 맛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로 힘이 나는 기분이 들어요 안 드셔보셨으면 꼭 드셔보세요 장어구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 이 잘게 썬 생강을 집어서 소스 안에 넣어서 섞어줘요 그런 다음에 김치나 깻잎을 집어서 여기 위에 소스를 찍은 장어를 올려서 같이 싸서 한입에 쏙 먹어주면 너무 맛있습니다 네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름에 한국 여행 오실 일이 있다면 이렇게 계곡 트레킹 마지막 장어구이까지 먹는 요런 코스로 놀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브이로그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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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